공자씨는 결혼도 3번 아 그거였구나 아무래도 결혼을 3번이라는 여자는 좀 그렇다 그렇습니다 아니고요 공자씨는 다 해보셨잖아요 보고많이 나서 좋아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뭔가 다 근데 저는 다 처음으로 저는 이 나이도 제대로 연애를 못했고 와우 와우 아우 고통 기회 미니 와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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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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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.. Let's try that again! I'm happy! I'm going to check out...